짠! 자, 담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진짜 맛있는 오레오오즈 먹방인데 과연 어떻게 먹어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볼까요? 첫 번째 방법은 부어진 우유 위에다가 오레오오즈를 넣어서 바삭하게 먹는 거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우유를 돌리면서 촉촉하게 부으시는 방법이 있어요.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? 먼저 바삭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. 바삭바삭한 거 보이시죠? 쿠키도 바삭한데 여기 있는 마시멜로까지 정말 바삭해요. 이번에는 촉촉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촉촉한 거를 드실 때는 밑에 우유를 좀 짜박짜박하게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전 너무 좋아요. 쿠키는 좀 촉촉해졌는데 더 놀라운 건 마시멜로는 되게 부드러워졌어요. 마시멜로 진짜 부드럽다. 자, 그럼 만남을 위한 벤츠의 선택은? 못 고르겠어요. 전 그냥 둘 다 먹을래요. 왜냐하면 왼손, 오른손, 손은 두 개니까요. 음! 와, 이 우유도 진짜 맛있어요. 바삭바삭한 초콜릿 쿠키 오즈링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의 환상적인 만남! 오레오 오즈 자, 그럼 오늘도 오레오 오즈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